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량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한반도 자유국가.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주목을 했는데 강조한 이야기가 한반도 자유국가였어요. 네. 어제 핵심적인 문장 좀 읽어드릴게요. 분단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 즉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한반도 전체의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통일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한반도 전체의 통일국가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특히 자유국가가 만들어진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남한 중심의 통일을 의미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하로 고통받는 북녘당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돼야 된다. 이건 역시 자유가 남한에서 북한으로 확장돼야 된다라고 하니까 또 남한 체제 중심의 통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실에 물어보면 이걸 흡수 통일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다만 전문가들 중에서는 이건 또 사실상 흡수 통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얘기들을 보면 자유로부터 통일로 연결이 되거든요. 논리구조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윤 대통령이 봤을 때 이건 대통령실의 설명이에요. 일제강점기 이후에 한국의 역사가 자유를 얻어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에 독립하는 거 이것도 자유를 얻은 거고 또 산업화 이뤄가지고 경제적인 면에서 자유를 얻었고 또 민주화도 자유를 얻고 이런 과정인데 이 자유를 북한까지 넓혀야 되고 그 과정이 곧 통일이 된다. 그래서 자유부터 통일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논리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으로 어제 한 장면을 좀 볼까요? 한반도 전체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록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남북 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이 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유민주 국가가 되는 그날 자유 통일이 되는 그날 비로소 광복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강조했죠? 네. 그래서 자유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 가장 많이 쓴 단어가 자유였고 자유를 50번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통일이 36번, 북한이 32번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어제 경축사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걸 보면 8.15 통일 독트린이 담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독트린이라는 거는 한 나라가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정책상의 원칙인데 통일에 대한 이런 정책상의 원칙을 공개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3대 비전, 3대 전략 7개 구체적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3대 전략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을 배양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해야 되고 국제적 지지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구조랑 좀 비슷해요. 자유를 점차 확대하는 그런 과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자유에 대한 역량을 키우고 이걸 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촉발하고 그리고 국제사회까지 확보를 해가지고 지지까지 확보를 해서 통일을 이루겠다. 이런 얘기들이고요. 7개 구체적 방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주목되는 거는 가짜뉴스에 기반한 허위선동과 사이비 논리를 퇴치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자유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북한 주민의 정보적 근거는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남북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를 제안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방안들이 좀 세부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 지난달 14일에 그때가 북한 이탈주민의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당시 기념사한 걸 보면 통일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남한 중심의 통일 이걸 언급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설명하기로는 이 다음에 어제 그 구체적인 방안까지 펼쳤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이거는 어떤 얘기가 될까요? 예를 들자면 삐라 같은 게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대북확성기 방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깥 사회를 좀 알려주고 이걸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변화하게 하고 이런 얘기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7개의 구체적 방안에 또 하부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어제 안 나온 것이고. 알겠습니다. 어제 이 경축사에 대해서 여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야당은 예상한 대로 비판을 했는데 비판의 지점이 일단 첫 번째가 대화협의체를 제안한 것이 굉장히 공허하다. 이런 취지로 비판을 했어요. 민주당에서 논평이 나왔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북한을 굉장히 자극하면서 특히 남한 중심의 통일이라는 건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체제 자체를 흔들게 되는 거니까요. 이런 걸 주장을 하면서 대화를 제안하는 게 이게 실제 가능한 일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두 번째 비판의 지점은 광복절 날인데 왜 일본 얘기를 하지 않느냐. 노정면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내재된 친일 DNA를 숨길 수가 없는 거냐.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광복절 경축사가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했고요. 여당 내에서도 비슷한 비판이 있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해 광복절에 이어 오늘도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일본이 사라졌다. 참으로 이상하고 기괴한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일본 일제 이런 단어가 안 나왔다는 건가요? 그렇죠. 독립을 얘기하는 날인인데 일본에 대한 비판이든 혹은 일제강점기에 대한 그 시기에 대한 언급이든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 소위 말하는 갈라진 광복절 그 양상이 현실이 돼서 나타났는데 광복회는 그제 윤 대통령 초차한 오천 행사에도 안 갔고 어제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기념식에도 불참을 했거든요. 이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발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대신에 광복회가 어제 백범기념관에서 자체적으로 기념식을 했는데 대부분의 야당이 이 행사로 갔습니다. 여기 기념사들도 좀 주목이 되는데 이종찬 광복회장 기념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왜곡된 역사관이 버젓이 활개친다. 그리고 역사를 허투루 재단하는 인사들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김영석 관장 비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감년 광복회 독립영웅 아카데미 단장이 한 얘기는 꽤 강했는데 후손들과 국민 모두가 살기 위해서는 친일 편향의 국정기절을 내려놔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는 얘기고요.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시라 이런 강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야당 원내대표나 대표들이 와가지고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고 특히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제의 강점기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될 정도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두 쪽이 난 경축 행사 소식 그리고 대통령의 경축사 메시지 해석까지 해주셨는데 김준일 평론가는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어요? 네. 일단 사실 두 쪽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제 참석을 안 한 제 세력들 야당 다 참석 안 하고 개혁신당도 예의상 참석한 국회의장 참석 안 하고 광복회 포함해서 이걸 두 쪽이라고 볼 수 있는지 양분해서 그냥 제가 보기엔 한 10분의 1쪽만 참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정부 기념식에? 네. 뭐 여당 관계자들 빼놓고는 다 참석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분열상이 생각보다 저는 좀 심각하다라고 보고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더더욱 그런 것 같은데 어제는 전체적으로 형식과 내용을 따로 분류해서 보면 얘기했듯이 일본 이게 그러니까 광복절에는 광복절에 맞는 내용이 나오고 3일절에는 3일절에 맞는 내용이 나오고 6.25 때는 6.25 때 맞는 내용이 나오는 게 이게 그냥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어떤 관례였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게. 그런데 이게 일본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요.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는 1인당 국민소득이 2026년 4만 달러가 돼서 일본을 넘어섰다. 여기서 일본이 한 번 나오고요. 또 하나는 올해 상반기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격자가 역대 최저인 35억 달러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 우리가 다 이겼어. 경제적으로 이겼으니 자신감 가져 일본 얘기 안 해도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라든지 일본의 강점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의도적으로 안 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치아에 대한 강점기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부분이 의뢰에 들어갔던 부분이 생략된 것에 대한 의아함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일본도 일본 내각도 지금 야스쿠니 신사의 공문을 헌납하고 지금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비판이 없었다는 거는 결국은 이건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눈에 띄는 게 지난해 광복절에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사이비 지식인 선동가들 앞날은 단어만 바꿨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8월 광복절의 의미에 맞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인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위기가 광복절은 결국은 광복이 된 날이고 또 하나는 국민을 통합해야 되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대통령이 스스로 계속 이게 심각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계속 이게 야당이나 다른 여러 세력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거를 의도적으로 지금 계속 넣고 있다. 이런 비판이 이제 안 나올 수가 없고. 이게 통일 방안이 이제 뭐 나올 수도 있는데 이 통일 방안에 대해서도 현실성 문제가 가장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국이 중국의 인권 문제를 항상 지적을 해요. 티벳 인권 문제 너희 심각하다. 그러면 이제 중국은 보통 얘기하죠. 니네 나라 인종차별이나 좀 신경 써라. 니네 나라 지금 인권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냐 이렇게. 그러니까 인권 문제를 얘기하는 거는 인권 문제도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북한 인권 문제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대화를 하거나 뭔가를 얘기를 풀어나갈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부딪히다가 다른 문제로 이제 필요하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통일 방안이라는 게 독트린이라는 얘기가 대원칙이라고 할 정도로 한다면은 여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뭔가 방안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우리가 뭐 인권 문제 중요하니까 얘기를 할 수 있고 국제사회의 연대도 끌어낼 수 있고 북한의 인권 문제가 미국 국무부에 발표하는 자료 따르면 세계 최암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반복하는 것 외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허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YS 정부 때 발표됐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보완하기에 만들었다는데 사실상의 흡수 통일을 다시 한 번 천명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북한에 어떤 정보를 보낸다라는 거는 결국은 B라 보내거나 대북 확성기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북한하고 싸우자는 거다 결국. 뭐 이런 걸로 이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적인 통일 방안이 되겠는가 이런 지적을 지금 해주셨는데 오늘 이 이야기는 인터뷰를 통해서도 좀 더 풀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이슈 넘어가죠. 네. 대통령실 연금개혁안. 대통령실이 연금개혁안을 공식적으로 낸 건 아니잖아요. 네. 취재로 기자들 취재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거고요. 사실 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한테 저도 어제 물어봐서 기사를 썼는데 기존부터 조금 예고는 돼 있었던 거예요. 기자들하고 만나서 어느 정도 언급은 됐었던 내용이 기사화가 됐고 그래서 어제 조금 더 구체화해서 여러 언론사에 나온 겁니다. 사실은 지난 국회에서 어떤 합의의 직전까지 갔다가 이게 멈춰선 게 연금개혁안인데 대통령실에서 주도적으로 낸 건 어떤 겁니까? 주로 구조개혁에 초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연금개혁은 크게 두 가지 틀이 있거든요. 모수개혁이 숫자 바꾸는 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이거 바꾸는 건데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 합의를 못해가지고 잘 안 됐었습니다. 구조개혁이라는 건 연금을 주는 틀 자체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건데 이걸 대통령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구조개혁이라는 건 훨씬 큰 변화잖아요. 맞아요. 틀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거니까 주는 방식이 달라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기존 방식과 달라진다라는 의미인데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일 거고 두 번째는 연금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겠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먼저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인다. 이건 어떤 의미죠?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모든 세대가 똑같은 비율로 내고 비슷한 액수를 받는 그런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은 이런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중장년층이 되겠죠. 조금만 내면. 조금만 더 내면. 그리고 그다음에 아주 좀 오래 내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젊은 사람들.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지금 연금 고갈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똑같이 내라고 하면 이건 좀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를 차등해서 내도록 그렇게 조절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장년층은 좀 더 내게 되는 거죠. 연금 부담비율 자체를 높이게 되는 거고 청년층은 더 적게 낮춰주는 건데 특히 이 숫자를 조정할 때 그 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많이 높일 때 중장년층을 더 많이 내도록 하고. 지금 어차피 인상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인상할 때 중장년층은 퍼센트를 더 높이고 2030은 좀 덜 높이고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세대별로 다 다르게 해서 불공평하게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연금 재정 안정화 장치라는 건 뭐냐면 지금 그냥 받을 액수도 정해져 있고 낼 돈도 정해져 있으니까 숫자가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2000몇 년 고갈 이런 식으로 예측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그렇게 두지 않고 만약에 연금 운영이 굉장히 잘 돼요. 투자도 잘하고 상황이 좋으면은 그럼 좀 덜 걷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아예 만들 수도 있고요. 만약에 고갈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덜 주도록 지급을 덜 하도록 이렇게 아예 시스템을 갖추겠다라는 겁니다. 그 숫자가 변동될 수 있는 일종의 도식을 갖게 되는 그런 방식을 두겠다라는 거죠. 그때 그때 지금 상황 안 좋으니까 다시 지금부터 합의합시다. 이게 아니라 어떤 시계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죠. 예를 들면 몇 퍼센트 이하로 연금이 고갈될 것 같다라고 하면 지급률을 확 줄이고 이런 방식으로 둬서 안정화 자체에 초점을 두겠다라는 새로운 장치를 두겠다는 거고요. 대통령실의 설명으로는 지금 기존의 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한 30년에서 40년 이상 그 시점을 늦출 수가 있다. 이렇게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논의가 정말 오랫동안 지지부진하다가 막판에 또 깨졌잖아요. 이 상황에서 그럼 대통령실이 다시 주도적으로 이 연금개혁안을 내놓고 이야기를 끌어가겠다 이런 메시지로 보면 됩니까? 맞아요. 특히 이제 정부안이 나온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데 21대 국회에서는 사실 숫자를 정부에서 정확히 제시를 안 했거든요.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야 간에 싸우다가 흐지부지 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실이 안을 낼 거니까 이게 일종의 기준점이 될 수가 있고요. 다만 숫자가 나올 거냐 이건 좀 아직 확실하진 않은 것 같아요. 숫자 자체는 대통령실 제국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틀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숫자는 국회에서 합의하세요. 이렇게 할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최종 숫자가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확실히 될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하나 또 봐야 되는 건 이 발표를 아마 윤 대통령이 직접 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0일만 원유가스점 발표했을 때 윤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이라는 형태로 한 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대완고래 프로젝트? 맞습니다. 2차 국정 브리핑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일반 기자회견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윤 대통령이 직접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건 그만큼 대통령실에서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김준일 평론가 참 어려운 문제 연금개요. 하긴 해야 돼요.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어요. 대통령실이 이번에는 주도하겠다 이렇게 나섰네요. 그러니까 만시지탄이긴 한데 지금이라도 주도를 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정부가 24개 시나리오를 국회에 던졌거든요. 이건 자기네 생각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책임하다. 제가 여러 번 비판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비판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건데 크게 보면 이거예요.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인상속도로 다르게 하겠다. 예를 들면 40대 50대는 매년 1%씩 올리면 이거를 10년에 걸쳐서 하면 20대 30대는 이걸 20년에 걸쳐서 0.5%포인트씩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게 중앙일보 제목도 그러는데 40, 50이 돈 더 낸다. 이게 지금 핵심이 될 수도 있어요. 아 20, 30은 이제 20, 30이니까 빼주고 또 뭐 위층은 좀 더 내긴 내지만 그분들은 곧 받으실 분들이고 애매하게 이제 40, 50이 제일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요. 뭐 이제 이거를 이제 손해로 봐야 됐지.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이거는 세대 간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가장 많은 데가 40, 50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민주당으로서도 이제 반발이 좀 있을 수도 있다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이게 자동 안정화 장치라는 건데 쉽게 얘기를 하면 결국에 받는 연금을 지금 어떤 재정 상황에 따라서 자동으로 변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국민 연금이 아니라 국민 용돈으로 변할 거다.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이를테면 우리나라가 OECD에서 노인빈곤율이 제일 높고 이렇게 그래서 어느 정도 생활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안정 그 정도의 안정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건 무조건 자동 안정화 정책을 이 안정화 장치를 누면 무조건 돈이 받는 수급액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래밍화한다는 거잖아요. 주식이 뭐 몇 퍼센트 떨어지면 자동으로 팔게 돼 있고 뭐 이런 것처럼 마치 유럽 국가들에도 이걸 도입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은 받는 금액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내고 훨씬 이제 이런 자동화 장치를 뒀다라는 건데 이게 결국은 이제 결국은 이제 실효 문제성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저출산 문제로 이거 연계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예 출산하면 크레딧을 주는 거를 둘째부터 줬는데 이거를 첫째부터 주고 그거를 무제한으로 이제 애를 낳으면 낳을수록 더 준다라는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정부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 뭐 이거에 저는 뭐 의지를 좀 둘 것 같고 국회의 공이 넘을 것 같아요. 네. 처리해야 돼요. 지금 저희 그 문자들 들어오는 거 보니까 40, 50이 아까 가장 중간에 끼어가지고 좀 손해 아닌 손해 볼 수도 있다. 이거에 대해서 40, 50이 혜택을 많이 받았으니 손해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아니다. 또 이런 또 댓글창에서 토론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아직 뭐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차등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좀 보고 나서 다시 또 이야기하기로 하죠. 세 번째 뉴스 짧게 가죠. 국민의힘 총선 백서 독해법. 국민의힘 총선 백서 나온다 만다 뭐 전당대회 전이냐 후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결국 나옵니까? 곧 나올 걸로 보이고요. 초안을 다 만들어서 최고위에 넘겨놓은 상태고 검토한 다음에 이제 공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책자 형태로 한 300쪽 정도 될 거고요. 총선 백서라는 건 일종의 반성문이에요. 총선 패배의 원인 분석. 왜 우리가 졌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걸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아직 책 자체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사전에 좀 알려진 내용들이 있거든요. 어떤 거예요? 용산 책임론하고 한동훈 대표 책임론 동시에 기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일단 용산 책임론은 이종섭, 황상무 논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최상병 사건 관련된 논란들이었는데 이게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책임론은 이조심판론만 밀어붙였다. 그리고 비례대표 공천을 한번 번복했는데 이게 패인이 됐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왔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 그러니까 사과하려고 했는데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 그걸 수용하지 않았다는 내용. 이것까지 포함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다 양쪽을 다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총선백서 TF에서는 사실 제가 취재했을 때는 전당대회 전에 공개를 굉장히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당대회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한동훈 대표의 대세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어서 결과적으로는 안 한 걸로 보입니다. 곧 발표된다고요? 곧이라면 8월 내로? 그 시점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최고위에서 제동이 걸리거나 갈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장담을 못해요. 그렇죠.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